마지막 순서가 방금 말했던 대로 지금까지 만들었던 사진들을 찍었던 사진들을 집으로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조금 사진 설명이나 아니면 지금의 추억,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순서가 방금 일어나는 사진들을 칠할 수 있는 사진들을 그리고 출근하는 사진들을 검색하는 사진들을 검색하는 사진들을 바지는 거니까 어제인 거 같지 않아요? 맞아요. 네. 이 정도는? 좀 모래되는 거 같아요. 이렇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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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그게 더 중요하지. 무슨 노래 있지? 갑분노. 무슨 노래 있어? 갑분노, 갑분노. 우리 훨씬 노. 이 손이 끝냈고 지금 널 위해 가뜩 달가운처럼 날 녹여줘. 뭐가 있죠? 너의 모든 걸 나에게 다 줘도 미안해하는 자심마저 주는 그대에게 내가 준 걸 Still nothing, nothing, 아직도 어? 이 노래 좋아. 이 노래 좋아. 난 계속... 이 노래 좋아. 가사, 가사 보자. 이미 늘 저 내 곁에 있어. I'm so war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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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깊게 만들어. Yeah. 네가 뭘 원하든 내가 다 맞출게. Woah-woah-woah-woah, yeah! 끝nels 시작 네 생각만으로도 벌써 매일이 birthday 네게 원한다면 나를 불러줘 우리 너를 가울려 퍼지게 모든 게 새로운 거 같아 새로운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나쁜 생각들은 다 없어져 너로 내 머릿속을 채워줘 넌 항상 날 더 자신 있게 만들어 네가 뭘 원하던 내가 다 맞출게 Good girl 너 말고 나는 보여 기뻐 나는 매력의 바보 Good girl 너 말고 나는 보여 기뻐 너 빠져 너 예아 이제 콘서트에서 하겠지? 콘서트에서 하겠지? 고마워요 정말 갑분노였다 아 진짜? 그났어 약간 그 옛날에 학원에서 지각 음악 학원에서 지각하면 이런 거 했거든요 노래하고 들어 지각하면 아 한 박자 쉬고 아 두 박자 쉬고 아 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 부르세요 원래 그런 거 있었는데 마지막 힌트 한 번 더 하나 줄까요? 네 마지막 힌트 이거 마지막이야 벌써? 힌트 아 힌트 아 힌트 뭔지 몰라 이제 좀 힌트 당겨줘도 되지 않아요? 아 이거 모르겠어? 아니다 오우샤 이거 확 다 알지? 다 한 것 같아요 First day 첫날 영재 계속 전복 맛있다고 해서 전복 좋아요 저희는 하면서도 재밌었어요 재미있었고 저희는 힐링 정말 네 예 예 예 예 Sweet talk to me that it's magical